네, 뜨거운 포인트였어. 그냥 동물성, 식물성 그릴 테니 얼마나 잘 됐는지. 막 목골 잠수교하고 사직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마 이번 주는 목골 잠수교하고 사직교가 뜨거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차가 못 들어가서 힘들지만, 뭐 사람들이 집중하고 안 들어갔는데, 왠거? 이때다, 귀에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저께. 왠, 왠, 바로 고기 움직임 있잖아요. 와... 다가오는 주말 4월 15, 16, 17일은 목골 잠수교와 사직교하고 축구장이 아주 뜨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나 예상을 하면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여사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를 예상을 합니다, 항상. 또 와서 고기 못 잡고 꽝이라고 채여사 씹으면 안 됩니다. 네,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황토, 웅미밥하고 새우, 쪼레기도 또 굉장히 인기도가 좋아요. 왜 뿌리면 확실히 또 고기가 많이 오거든요.